위대한 승부 돈줄 맞장떠러 왔습니다! 오라고 왔습니다! 진작운담 나오십쇼! 진작운담 나오십쇼! 허리합니다! 자, 일단 자리에 찬스를 해 주시고요! 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미팅 자리가 아니에요! 친한가요? 여러분, 미팅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소개팅이 아니에요! 자, 돈줄근담 정신 차리세요! 일단 저희는 또 해외군이기다 보니까 바다 사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밥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습니다! 마스크에 물을 채워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보여주실 수도 있다고?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멋있다! 그리고 또 황장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아아.... 이야기가 안 된 거 같은데... 아니, 얘기가 안 된 거 같은데... 이제 교관님들이 위에다가 물을 줍니다, 이렇게 어머, 진짜 아,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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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상태에서 아, 아, 아... 이 상태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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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요리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야 하하하하하하핳! 야 하하하하하하핳! 아 신기하게 신기한데? 오이 덕후야 맛있습니다! 덕후야 맛있습니다! 하하하하핳! 야 이렇게 먹습니다. 아 예. 아 잘 먹었습니다. 17! 오늘의, 맛장 메뉴! 꼼기입니다. 톱 뚜껑 위에 팔팔 끓는 토종닭 허리한 살이 내기봐 기대되는 닭볶음탕과 숯불량이 매력적인 달콤 짭짤한 숯불 닭갈비입니다 숯불 닭갈비 전후반 90분의 경기 시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의 음식을 먹은 군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맛장은 금액으로 승부가 되고 전후반 90분 경기 시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의 음식을 먹는 군단이 승리가 되는데 점심 45분 시작합니다 렛츠고! 어묵 빼고 자 일단 첫 번째 찬의 메뉴는 어묵꼬치 20개와 공기밥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크기 봐! 크기 미쳤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와 다리 크기 봐 진짜 크다 이야 닭다리 크기 무슨 일이야 1.7kg 이상의 큰 표정작을 사용하는데도 이게 무쇠 속뚜껑과 참나무 장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48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안에 속까지 이글이글 푹 익는다고 합니다 다리가 진짜 지래이 근데 진짜 싫어하기 싫어하다 mettre nesse 중 맛있다 혐오 음 진짜 부드러워 너무 촉먹 토동땅이야 토동땅이야 토동땅 후우 우와, 만디. 만디 대단한 풍부 먹었습니다. 약간 이 드리블이 입으로 드리블을 하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 드리블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먹방 게 메쉬 아닙니까, 메쉬? 너무 잘한다. 우와, 맛있다. 그치, 그치, 그치. 매운 어묵? 진짜 맛있지? 진짜 잘 어울려. 어묵 진짜 맛있다. 그 닭볶음탕에서 당육수가 우러나오잖아. 그 당육수가 어묵에 다 소며들면서.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쫄깃해. 어묵꼬치 3개 가능할까? 우와, 해볼까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잠깐만요, 어묵 몇 개입니까, 어묵 몇 개입니까? 3개 한입에 한입. 3개? 우와, 만디. 콩나물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묵? 이렇게 써야겠어. 제대로네. 아, 근본이 다르네, 역시. 오뎅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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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쌈 처음 먹는데. 아, 지금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어묵, 어묵, 어묵 감을. 지하철을 가면 이렇게 해야죠. 포인트. 달게. 음. 음. 그럼. 진짜 진정이다, 와. 저게 다 들어간다고. 저는 3개 한 번에 먹었거든요. 3개 한 번에 먹었다고요? 네, 3개 한 번에 먹었다고요? 나 못 봤는데. 네? 아, 저 먹었어요. 아, 진짜요? 어, 옆에서 못 보셨나 본데. 내가 못 봤으면. 아니, 아니, 아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번 보여줄까요? 닭고기를 찢어서. 오케이. 형님 여기다가 딱 깔아주시면. 오케이. 어, 황충원 선수 아버지처럼. 살을 발라서. 형님 이렇게. 네. 아버님이 살을 발라서 주듯이. 황장군, 황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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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민수도 역시. 어, 대단하다. 역시 에이스. 괜찮아? 우와. 먹었어요, 먹었어. 우리. 세 개 한꺼번에. 진짜? 어. 너무 이쁘다. 형님, 너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동네에다가 말아먹어야지. 이거는. 다람쥐같이 귀여우신. 천천히 드시지? 저희 귀엽다고 많이 안 듣는데. 오늘 많이 듣네. 저는. 밥 동찌 튀김 먹어봐야겠어. 응. 응. 와. 근데 똥집만 있는 게 아니네. 뭐야? 야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 응. 약간 상큼하면서도. 아, 근데 고추 같은 것도 있어. 이 소스는 뭐야? 케첩. 케첩? 먹어보자. 음. 그 야채튀김 있잖아. 어. 야채튀김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다. 그치, 나도. 뭔가 딱 먹는데, 야채튀김 먹는 느낌이었어. 근데 식감이 좀 좋아. 똑같이? 대기하면 됩니까? 너네 지금 먹으러 왔어! 너네 지금 먹으러 왔어! 너네 지금 먹으러 왔어! 하하하하. 대답은 악으로 합니다. 대답은 악으로! 악!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악! 어느 소스가 제일 분발해야 됩니까? 황충원 제일 분발해! 하하하하. 수염에 지금 양념이 안 묻었어.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수염에 빨리 양념 묻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네? 아, 꼬치로? 응. 아, 좋아요. 저희 호라큰집입니다. 꼬치, 꼬치 괜찮다. 왜요? 어, 원장님이 지금 몇 개 꺼주시는 거예요? 네. 기본이지. 이 정도면, 원장님. 네. 마지막 환영도는 고추까지? 내가 한 입에 넣으면 진짜 인정한다. 응. 그럼 이제 그만 드실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받고, 저희가 하나 더 먹습니다. 와, 강원제, 강원제. 어, 돼? 왜? 돼? 목젖, 목젖, 목젖 치고 맞으네. 누가 목젖 와. 진짜 인정. 돼? 목젖, 목젖, 목젖 치고 맞으네. 우와. 누가 목젖 와. 진짜 인정. 근데 쟤는 저렇게 먹어도 잘생겼다. 잘생겼네. 진짜 리스파이. 우와, 몇 개 꽂았어? 네, 몇 개. 네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라고요? 네 개, 네 개. 내가 봤는데. 아니야, 여섯 개. 여섯 개예요?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여섯 개 꽂았는데 우리. 우리 한 번 일곱 개 할까? 아니, 도전? 아니, 몇 개예요? 이거까지 꽂으면 일곱 개요. 아, 진짜로? 이거까지 꽂으면 일곱 개래요.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저 작은 입에 이게 들어갈까요? 한 번 해볼게요. 진짜? 그냥 눌렀는데? 진짜? 저거 간다고? 도전. 야, 조금 빠져. 할게요. 진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수상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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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 진짜 대단. 인정. 어떤 요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세 번째 테이블은 라면 사리와 해물전이 세팅이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우와. 좋다. 면 진짜 꼬들꼬들해 보인다. 다 쭉쭉 들어가지. 양념이. 응. 숨었어. 양념이? 어. 진짜 면발 한 가닥 한 가닥에 진짜 완전 코팅됐어. 우와, 해물파전. 크기 진짜 커. 피자 같아. 대박, 이거 한 번 먹어보자. 대박이다, 이따 한 줌만 먹어보자. 약간 거. 여기는 뜯어. 여기는 뜯고 또 파전에 싼 거야, 닭을. 응, 닭을 파전에 쌌어. 마은이. 마은이. 워어엇. 또 싸먹어. 약간 싸먹는 걸 좋아하네. 닭을 품은 파전. 오오, 닭을 품은 파전. 어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구나. 너무 맛있어요. 2분 밖에 안 남았어. 뽀질 뽀질하고 메뉴탕이에요. 금방! 자유기에서 튼고 없는 참맛는 사이친 모문이 종종 아냐였습니다!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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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좋은 승부였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진짜로 후반전 메뉴로 예고 완대로 숯불 닭갈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지금이 커터에 여기도, 조인아가 지금. 조인아가 지금. 조인아가 지금. 조인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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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후반전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MC 먹지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MC먹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지금 허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인데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인데 저희는 이 냄새 맡자마자 인당 100인분씩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자 군단은 100인분! 인당 100인분씩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전자 군단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질 수 없는데?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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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다 떼도 밀까요? 아, 근데 너무 많아. 꼭 앉아서 먹어야지.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먹어볼까? 네? 뭐하고 올까? 아니야. 이거 익혀서 먹어야 돼. 이거 익혀서 먹어야 돼. 형, 익었어요. 익었어? 아, 그냥 거기에 대피고. 그냥 하나 하나 해서 먹어야지. 그래야지. 어, 이무현 선수 벌써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먹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벌써 드셔. 다 익어서 나온 거구나. 다 익은 건가 보다. 그 익봉 어느 정도 초벌이 된 상태에서. 네, 네. 근데 저쪽은 연장을 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 전투적이다, 그렇지? 아니. 우리는 젓가락 필요 있냐?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난 불가할 거야, 나는. 아, 우리 이거 닦다. 아, 이거 닦다. 음. 저기 수풀갈비 아닌가요? 어, 장난 아니다. 그럼 차라리, 봐봐. 아내 말 보면 돼. 아, 언니.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한 입 먹어보자. 응. 익었어, 익었어. 딱 보면 안 닿 아침. 익었어? 껴넣는 안 익었으니까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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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어. 너무 부드러워. 아니 이거 그냥 돼지 수풀갈비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닭인 줄 알지? 우와 돼지갈비처럼 진짜 야들야들해. 내가 먹은 거라고. 맛있지? 닭껍질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약간 바삭바삭하다. 진짜 부드럽고 진짜 돼지갈비 그 맛이다. 단짠단짠. 지금도 느끼한 건 없는데. 다들 뜨거우니까 그냥 미리 짚고 갈래? 오케이. 얘는 안 짤라. 이야! 와 잘 먹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드시지 않으셨어요? 쉬는 시간 동안? 냉면 하나 때렸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가득 가더라고요. 선배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재료야 진짜 너무 탈적인데? 그 인구가 좋으라고. 형 아이 그거 먹을 때 아니다니까. 형 아이 그거 먹을 때 아니다니까. 아 김치 먹고 싶어. 그치 언제 먹고 있어요 지금. 나 상자 먹어도 되냐? 반만 좀 반만. 음. 나는 여기 이렇게 싼 다음에 여기다가 끼니 깔고 양파 딱 얹어서 샌드위치처럼. 됐다. 됐다. 오늘도 본인이 닉네임답게 쌈 퍼포먼스를 실컷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아니 저거는. 저 쌈은 또 처음 보네. 오 닭고기에다가 깻잎을 쌌어요. 차이에 깻잎을 넣었네. 야 요즘 완전히 뭐. 2023년 가을에 선보이는 새로운 뉴 쌈 스킬. 아 대단한데요. 쌈 싸는 게 특기세요 거기는? 에? 에? 배려해 주는 거예요. 쌈을 먹어서 빨리 먹어서 좀 배부르게 해주려고. 아 그럼 나도 쌈이나 싸먹어야겠다. 야 우리도 쌈 싸자. 내가 봤을 때 상추는 짭도 안 돼. 와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봤을 때 상추는 짭도 안 돼. 와 뭐 하는 거야 너. 와. 지금 임우영 선수가 지금 쌈 싸고 있습니다. 와 쌈 싸고 있어요. 주식 가능합니까? 와 뭐야. 이거 닭갈비 버거. 와. 와 씨. 와 씨. 와 씨. 와. 짐승 아니야. 와 그걸로 다 넣는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저게 어떻게 들어가? 들어갑니다. 저게 그렇게 들어가네. 들어갔어요. 도전자 군단이 닭갈비 10인분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어머 진짜 벌써? 사장님. 네 10인분 더 넣으세요. 야 회의 회의를 해. 아 더 먹기잖아. 5인분 5인분 5인분. 5인분 5인분. 진짜 5인분? 사이드도 있잖아. 방금 10인분 했잖아. 그러니까 사이드도 사이드를 해야지. 아니 죄송합니다. 5인분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5인분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지졌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 더 주시면 됩니다. 예. 올릴까요? 우린 시켰어? 바로 올리. 야. 그 5인분. 그 5인분. 저 주세요. 그 저희. 전출구단 5인분 추가했고요. 총 20인분 달리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야.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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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소유비. 민스 앰플.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진짜 면 먹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깔끔하게 물냉이 먹어야겠다. 양념이라서 물냉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야, 너 아까 전에 2분 안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너만 먹는데? 맛있겠다. 우와, 시원하겠다. 시원하지? 응. 새콤달콤한데 맛이 깔끔하네. 형, 이거 국수 한번 먹어볼까? 비빔국수 먹어보고 싶어. 형, 이거 국수 한번 먹어볼까? 맞아, 비빔국수 먹어보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야 되지? 우와, 윤찌, 윤찌. 그거 한 번에 먹어? 야아. 사라졌어. 이거 뭐야. 사라졌어 도전자 분단 살짝 사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약간 지쳤는데요? 벌써 벌써 이렇게 기대를 쳐 약간 지친 거거든 진짜 너무 힘들어 20분 지났습니까? 25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이제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그치? 과학적이라니까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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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배불러지? 뛰어왔다 진짜 뛰어왔다 괜찮아 너 배부른 것 같은데? 뛰어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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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렇게 뛴다고 뭐 했나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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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음 내려갔습니다 지금 좋은 진략입니다 좋은 진략이에요 네 아 근데 뛰뛰기가 좀 도움이 될까요? 순간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까? 어 제 입장으로서는 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이제 소화가 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제가 볼 때는 세 글자로 딱 표현 가능합니다 어떻게? 괜한지 뭐야 신센이 평소에 쌍이 4 2 1 2 1 예 3 4 5 6 6 7 11 7 7 4 4 6 7 9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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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역시 역시 명현 씨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전반전은 둘 다 19만 3천원 후반전은 돈줄팀이 52만원 52만원이나 먹었어? 도전자팀이 44만원 상대차이네